지금부터 제어문으로 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Volean 데이터 타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선 숫자 데이터 타입은 몇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한이 많겠죠 문자열 데이터 타입은 몇 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한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Volean 데이터 타입은 굉장히 특별하게 단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rue와 False입니다 Volean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언더바 Volean.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True와 False를 어떻게 표기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True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입니다 한국말로는 참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False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False입니다 한국어로는 거짓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True와 False를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이번 시간은 재미있게 들어서 끝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을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언제 True와 False라고 하는 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 이 애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그 다음 도약 지점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